네 오늘은 전문가형 모니터를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생긴 이런 전문가형 모니터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광색역 모니터이지요 광색역 모니터라면 그 큰 색역 안에서 다양한 종류의 색공간을 정확하게 올바로 제한하기 위한 그런 기능들이 내장되어 있기도 한데요 지금 보고 계신 이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OSD를 조절할 수 있는 OSD 조절 기능이 이런 별도의 리모컨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모컨을 통해서 한번 색역 에뮬레이션 기능을 제대로 설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작업에 맞게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OSD 화면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OSD 화면에서 컬러 어드저스트먼트라는 곳으로 가시게 되면 보시는 것과 같이 컬러 모드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컬러 모드에는 어도비 RGB, sRGB 그리고 RAC709, DCI-P3와 같이 다양한 어떤 색공간 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기준을 선택을 할 때마다 어떤 컬러라든지 톤 재현 특성이라든지 밝기가 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DCI-P3를 선택을 했을 때 하고 또는 어도비 RGB를 선택을 했을 때 이렇게 컬러가 바탕화면의 컬러도 이렇게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컬러 모드는 사실 색역에 대한 조정도 하지만 그 밑에 있는 밝기, 컨트라스트 샤프니스 그리고 색온도, 감마와 같은 그 마지막으로는 이제 컬러 개머시라고 하는 색역까지 이러한 다양한 조합에 대한 어떤 패키지화된 프리셋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컬러 모드에서 어도비 RGB를 선택을 했을 때와 sRGB를 선택을 했을 때는 그 밑에 있는 브라이트니스 값이나 컨트라스트 샤프니스, 컬러 템퍼라처, 감마 값 같은 것들이 변동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색역만 변동을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값까지 변동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출고 시점에 나와 있는 이 컬러 모드를 그대로 사용하실 수도 있으시지만 여기에서 어도비 RGB 모드를 선택을 하고 사용을 하실 때 밝기가 좀 어둡다면 임의로 밝기를 높이시거나 또는 밝기를 줄이시거나 하는 부가적인 작업을 하셔야 될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컬러 개머스라고 하는 부분이 보이시죠 여기가 바로 색역입니다 이 색역 부분에서 보시면 어도비 RGB, sRGB, 렉709, DCI-P3와 같은 이런 색역들을 지원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 색역들 중에서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컬러 모드별로 어떤 경우에 이런 컬러 모드들을 사용을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주로 웹 작업을 하시는 경우 인터넷 상에서 웹에서만 올려지는 그런 작업들을 하시는 경우에는 당연히 sRGB로 선택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 외에 어떤 인터넷 상의 동영상이라든지 컨텐츠를 다루시는 경우에도 마찬가지겠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영상 작업에서도 물론 여기에 이제 렉709라는 별도의 영상 설정이 있습니다만 sRGB를 놓고 쓰셔도 무방하게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sRGB로 컬러 모드를 지정을 하시고 브라이트니스 정도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조정을 하시면 되겠어요 다음으로는 sRGB보다 넓은 색공간에 어도비 RGB 색공간이 있습니다 이 어도비 RGB 색공간은 사이안, 마젠타, 옐로우와 같은 인쇄물의 컬러를 재현하는데 sRGB보다 훨씬 더 강점이 많죠 그래서 주로 인쇄, 출판 용도로 사용되는 색공간이고요 여러분들이 포토샵에서 어도비 RGB 색공간을 기준으로 해서 작업을 하신 경우에는 컬러 모드, 어도비 RGB로 선택을 하시고 사용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도비 RGB의 정확한 컬러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다 추가적으로 밝기 부분을 여러분들의 인쇄, 출판 작업 환경에 맞게 조절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흰색의 용지를 보았을 때 어떤 작업 환경에서의 흰색의 밝기와 여러분들의 모니터의 밝기를 맞춰주시면 보다 더 컬러 매칭이 수월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HDTV 방송과 같은 그런 어떤 방송 컨텐츠, 동영상의 제작 용도로 전문적으로 사용을 하시는 경우에 쓰실 수 있는 어떤 HDTV의 표준인 렉709 기준이 있습니다 이 렉709 기준을 사용을 하시려면 보통 이제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라든지 어떤 방송 영상 제작사에서 렉709 기준으로 놓고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겠습니다만 밝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겠죠 보통 대부분의 스튜디오에서는 이런 밝기를 백한델라 수준으로 놓고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백한델라로 놓고 사용을 하시려면 사실 그 백한델라로 놓고 사용하는 모니터의 주변은 거의 암실과 가까워야만 할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일상적인 이런 환경에서 백한델라로 놓고 렉709로 쓰시면 모니터가 너무 어두워 보이실 거고요 항상 모니터의 밝기는 주변의 밝기에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 전문적인 스튜디오에서는 밝기를 낮춰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새롭게 많이 사용되고 있는 DCI-P3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주로 영화, 디지털 시네마에서 사용되는 어떤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상당히 밝기도 많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DCI-P3 기준을 사용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유의하셔야 될 점 같은 경우에는 감마 값이 기존의 2.2 설정이 아니라 2.6 설정으로 올라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애플의 디바이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맥북이라든지 어떤 아이폰이라든지 아이패드 프로와 같은 장치에서 사용되는 P3는 DCI-P3가 아니라 디스플레이 P3입니다 이 디스플레이 P3라는 것은 색역은 동일한데 감마만 2.2를 놓는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맥을 사용을 하니까 이 맥에서 촬영한 예를 들면 아이폰 7에서 촬영한 그 P3 개멧의 사진을 보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 이 DCI-P3를 그대로 사용하시면 안 되겠죠 안 되고요 일단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컬러 개멧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DCI-P3의 색역을 선택을 해주시고 감마 부분을 2.6이 아니라 2.2를 선택해 주시면 현재 맥에서 지원되고 있는 디스플레이 P3라는 그 색역과 동일한 설정으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전문가형 모니터에서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색역 에뮬레이션의 색공간 기준인 Adobe RGB, sRGB, DCI-P3 그리고 RAC709의 간단한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작업 내용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색공간을 선택해 주시고요 예를 들면 나는 P3를 사용한다 그러면 이렇게 P3 색역으로 선택을 해 주시고 그 이외의 설정들, 브라이트니스라든지 감마 이런 설정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선택을 해 주시면 작업 환경에 맞게 여러분들의 모니터를 셋업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모니터의 색역 에뮬레이션을 특정한 색공간으로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경우 여러분들의 PC에서는 어떻게 설정을 해 줘야 될까요? 지금 현재 Adobe RGB 색공간으로 보여주고 있는지 P3 색공간으로 보여주고 있는지 PC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윈도우나 맥 운영체제의 디스플레이 설정에서 내가 지금 Adobe RGB를 사용하고 있다 내가 지금 sRGB를 사용하고 있다 P3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려주어야만 하고요 그걸 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sRGB로 간주하죠 그래서 잘못된 색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잘못된 색상을 보여주게 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광색형 모니터를 사용을 했을 때 컬러가 채도가 너무 세서 이상하다 뭐 좀 이렇게 채도가 너무 죽어서 잘못된 컬러로 나온다 이렇게 잘못 쓰시는 경우에 대부분의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모니터를 Adobe RGB 색역으로 세팅을 해 놓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PC에서도 나는 지금 Adobe RGB 색공간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려주셔야만 하겠죠 알려주시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맥에서는 시스템 환경 설정으로 들어가시면 시스템 환경 설정에 디스플레이로 가셨을 때 디스플레이의 색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통 우리가 이제 모니터 캘리브레이션과 프로파일링을 통해서 만들어진 프로파일을 선택을 해 주시면 가장 정확하겠습니다만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이나 프로파일링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Adobe RGB 프로파일을 선택을 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Adobe RGB로 세팅을 해 놓은 상태라면 Adobe RGB 프로파일을 보시는 것과 같이 선택을 해 주시면 되시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DCI-P3를 사용을 한다 그러면은 DCI-P3 프로파일을 여기에서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저는 이제 그 애플에서 사용되고 있는 디스플레이 P3라는 색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 디스플레이 P3 프로파일을 그대로 선택을 했고 이렇게 선택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아까 보셨던 것처럼 P3 색역을 지정하시고 감마 2.1을 지정을 하시면은 이제 서로 매칭이 되겠죠 그래서 캘리브레이션이나 프로파일링 없이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이나 프로파일링 없이 이렇게 간단하게 해당 색공간 뭐 sRGB는 sRGB 프로파일이 있겠죠 sRGB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sRGB라는 프로파일이 보이시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니터의 색역 에뮬레이션으로 지정한 프로파일을 여러분들의 PC에서 윈도우나 맥에서 바로 선택을 해 주셔야지만 예를 들면 Adobe RGB를 선택을 했다면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 주셔야지만 PC에서 사용하시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인디자인과 같은 소프트웨어에서 정상적인 컬러로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될 부분은 맥하고 윈도우가 좀 방향이 좀 틀리죠 맥은 유저 인터페이스 전체 영역까지 이러한 프로파일의 영향을 먹기 때문에 광세경 모니터를 사용하시더라도 이런 유저 인터페이스 영역이라든지 바탕화면의 컬러가 정상적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윈도우 운영체제 같은 경우에는 유저 인터페이스 영역은 아직까지는 이런 프로파일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세경 모니터를 사용하시고 Adobe RGB로 세팅하시고 디스플레이에서 Adobe RGB 프로파일을 지정하셨다고 하더라도 바탕화면이나 어떤 아이콘과 같은 화면들은 윈도우 안에서는 아직까지 정상적인 컬러로 보이지는 않고요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 안에서만 정상적인 컬러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광세경 모니터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